오늘의 시그널은 유니트론 택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요즘에 로봇주들이 살짝 쉬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어저께 반도체 주들이 급등했잖아요, 미국 주식에서. 오늘 반도체가 강할 가능성이 큰데 지금 반도체, 로봇, 바이오 이런 것들이 장이 좋으면 순환매를 몇 번 돌 가능성이 있고 결국에는 로봇도 결국 또 기회가 오기 때문에 후발주를 찾아놓는 게 좋은데 그런 것들이 더 좋을 수가 있겠죠. 뭐냐면 지금 반도체가 강하니 예를 들어서 고영이라는 업체가 있잖아요. 얘네가 반도체 장비 업체잖아요. 검사 장비 업체. 근데 뇌수술 로봇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우스라는 업체도 있죠. 얘 반도체 세정 장비 업체잖아요. 중간중간에 계속 씻어내는 거. 근데 로봇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반도체랑 로봇에 두 개의 발을 걸쳐놓는 애들이 있죠. 고영이나 제우스 같은 스타일. 이런 것도 지금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아까 전에 말한 두산 로보틱스나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잠깐 숨을 지금 고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가 워낙에 강하게 가니까 온리 로봇인 회사는 조금 쉬고 있는데 그리고 굉장히 두각을 강하게 나타냈던 로보틱스도는 쉬고 있는데 제우스나 고영같이 발을 반쯤 걸쳐놓은 업체는 오히려 반도체가 오르니까 그 부분도 같이 오르고 있다. 그런 면에서 오늘의 유니트론택도 약간 비슷한 구조죠. 아까 전에 고영은 반도체 검사 장비고 제우스는 세정 장비니 지금 장비 부품 소재 순서대로 가고 있는 이 반도체의 흐름에서 가장 앞단에 있는 장비니까 좀 연관성이 세요. 그런데 유니트론택은 사실 유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유통도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 가중치를 엄밀히 비교를 하자면 장비 부품 소재를 직접 만드는 업체가 사실 단순 유통업체보다는 가치를 높게 평가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서플러스 글로벌 같은 중고 반도체 장비나 이런 걸 유통하는 업체 그것도 요즘에 중국 업체들이 미국이 지금 굉장히 막아버리는 바람에 살 것이 없어서 거기를 기웃기웃거린다. 그게 도움은 되긴 하지만 어쨌든 유통이란 말이에요. 한계가 있어요. 가치에. 그런데 여기에 유통에 로봇이 붙어서 조금 그 떨어진 가치를 만회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거죠. 지금 자율주행 로봇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이름이 나왔습니다. UR-100이라고 산업용 자율주행 로봇이에요. T로보틱스도 마찬가지잖아요. 반도체 장비, 라인을 깔던 업체에서 거기 들어가는 로봇을 하면서 삼성전자 관련 ARM을 제공해가지고 지금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이것도 아주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단순 유통업체에서 반도체 생산 라인에 깔리는 자율주행 로봇 업체로 지금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봇이 약간 쉬고 있는 타이밍에 반도체 플러스 로봇의 이슈가 있는 고형, 제우스, T로보틱스, 유니트론텍 이런 것들을 공략해보는 것도 후발주 공략으로서 쏠쏠하다.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니트론텍, 반도체와 로봇의 모멘텀이 같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가격 전략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두 달 동안 고형도 이렇게 급등을 했고요. T로보틱스도 반등을 하기 시작했고요. 제일 잘 간 제우스는 지금 역사상 신고가를 갔고요. 이 유니트론텍은 제일 아래에 있죠. 자, 가장 후발이라는 건 염두에 두시고 만약에 저런 선도주들이 제우스를 필두로 해서 계속 끊어준다고 한다면 얘도 이제 후발주로 올라가겠죠. 1차 목표가는 당연히 2019년과 2021년에 걸쳐 있는 7천 원 목표가가 되겠고요. 그 라인은 2017년과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7천 원. 거기를 강력하게 돌파될 시에는 8천 원까지도 슈팅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유니트론텍. 1차 목표가 7천 원 제시를 해주셨고요. 7천 원을 돌파한다면 8천 원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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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